스페인 북부 해안의 작은 마을 문다카 예전에는 어업이 주업이었던 작은 어촌 마을이었지만 현재는 서핑으로 유명한 조용한 휴양 도시입니다 인천교구 세계청년대 순례단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본 대회를 마치고 후속대회 장소로 이곳 문다카를 선택했습니다 문다카에 머무르는 동안 마을의 공소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성시간과 기도를 함께하였는데 이 크고 아름다운 성당이 사제가 없어서 공소로 쓰이고 있다는 현실에 놀랐습니다 인천교구 세계청년대 순례단이 머무는 동안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미사시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펼치고 공소를 개방하였습니다 첫 미사 시간부터 많지는 않았지만 미사에 참여하신 지역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신자를 위해 스페인어도 훈용하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 우리 전년들이 자신들 안에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그 기쁨을 표현해내는 단 그들의 열정을 바라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받으시는 생활 안에 그분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찾은 우리 전년들이 자신들의 열정을 통해 이날 특별히 문다카 지역을 담당하시는 신부님과 공소를 관리하시는 자매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가져온 성모자상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세계 청년대회에서 전세계 청년들과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보편교회를 체험했던 술래단은 이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누구에게라도 당당히 고백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날 술래단은 베르메오로 이동했습니다. 인천교구 세계 청년대회 술래단은 우리보다 앞서 신앙 고백을 하신 두 분의 신부님의 이야기와 신앙 체험을 듣기 위해 성프란치스코 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수도원에는 40년 넘게 한국에서 성교사제로 활동하신 뒤 고향 베르메오로 돌아오신 두 분의 신부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만 하고 두 마디만 하면 잘 소리입니다. 이팡 삼중점 낱팡 심중점 아시겠어요? 이팡 식당 두 분의 신부님께서는 술래단만을 위해 본인의 신앙과 성교가 곁들어진 정말 특별한 강의를 한국어로 해주셨습니다. 마루에 울어주던 산새소리만 어린 가슴 서울대 오소 감사합니다 문요섭 신부님의 강의 뒤에는 술래단의 청년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는데 신부님께서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질문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사랑을 신청하는 학원을 하실 때 내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 두 분이 더 주가 되어야 하는지 내 마음의 소원은 그냥 그대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 우리 속에 예수 내가 하는 것도 내가 노력하면서 해야지 내가 노력하는 것 같아요. 신부님의 신앙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어린 대답에 청년들은 감동하였고 청년들의 질문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신부님들의 신앙고백과 실천은 나만의 신앙고백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모범이자 영감이 되었고 술래단은 신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문다카에서 지역사회 복편교회 체험을 하며 베르메오 탐방을 마친 인천교구 3대 청년들의 술래단 어느덧 후속대회 여정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술래단의 남은 여정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vacary 15-18im 동호사와 함께 함께하는 음료수 이구 동호사 어 그러긴하지 그래서 500원 반한에 이거는 이거 아니야 오렌지까지 가고 싶어 그래도 500원 반한예주는것을 알고있는데 항상 종이는 500원 반환 아니야 종이는 그냥 닦으면 안나와 자 주문 받을게요 에스프레소 소품 아이스가요? 아이스 그냥 따뜻한 거죠 에스프레소 소품만 따뜻한 거 아이스 컵 소품 하나 둘 셋 넷 개 넷 개 넷 개 넷 개 넷 개 넷 개 넷 개 그만 좀 더 예뻐 자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재미줘 보여줘 근데 뭔지 모르겠어 뭐야 된거야? 오 오 오 간다간다 오 간다간다 이거 놓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한 번 눌러볼 사람 한 번 눌러볼 사람 됐어 한 번씩 눌러봐 형 형 형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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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